오늘은 여러분께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음지인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여시를 일배급으로 보는 거 억울하다. 일반인들은 여성시대를 일배처럼 생각하는 게 충격이다. 여시가 너무 악마화된 것 같다. 지금 여시한다라고 말하면 일배한다라고 보는 시선이 너무 싫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83만 7418명의 부천시 인구만큼의 한국여자들은 그런 취급받는 게 싫다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성시대는 일배 취급을 받았을 때 화를 내도 괜찮은 커뮤니티인지 한번 심도 깊게 알아보도록 하죠. 여성시대에는 놀랍게도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외국에서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고딩이 야한 눈깔로 쳐다보면 어떨까? 상황은 음식점에서 음식 받고 돌아가는 와중에 정면 가족이랑 앉아있는 잘생긴 양남고딩이 지흘지흔 가득한 눈깔로 여시를 훑어봄. 시선이 너무 정확해서 옆에 있던 양남어머니도 당황하신 게 눈에 보일 정도. 라는 이 상황 설정의 절반의 여성들은 씨앙넘 당장 내방으로 라는 투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고딩을 당장 내방으로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정상적인 여자들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10대 양남 개환장아는 한국 여자라서 바로 냠냠 먹을 듯 이라는 말을 하는 인간이 여러분은 정말로 일배 취급당하면 화를 내도 되는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틱톡에 양남들 존나 잘생겼다 대부분 고딩인데 눈호감 오진다. 나는 저 여자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른 여성이라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더 화끈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양남고딩이랑 하룻밤 가능한 여시들 있어? 성병 이런 거 배제하고 그냥 할 수 있냐 없냐로 투표해봐 여시들아. 라는 이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60%의 한국 여자는 양남고딩과 하룻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양남고딩과 관계를 했는지 댓글을 삭제한 한 여성이 있는데 미국에서 했어? 부럽다 나는 미국 여행 갔을 때 고등학교 근처라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 봤는데 눈호감이었다. 나는 이 여성의 댓글 뉘앙스를 보면 딱 봐도 자신은 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여성이 댓글을 달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0%의 여성이 고딩과 하룻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그녀들은 죽기 전 버킷리스트로 핫바디 고딩 양남과 습거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여성시대가 정상적인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 생각하십니까? 여성시대에는 찰나의 소년미 순간을 좋아한다고 사진 개만타 말하면서 고딩들 사진을 존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딩에서 대딩까지의 찰나 소년미를 좋아한다 대놓고 말하고 있죠. 삶이 힘들 때 보려고 북마크 해놨다 평생 이 글 안 지워줬으면 좋겠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라고 말하는 저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고등학생 사진을 저장해놓고 삶이 힘들 때 꺼내서 보겠다는 여성이 정상인가요? 글 지우면 문화살인이라고 자기 취향이라 말하는 한국 여자들. 이런 사진들 어디서 저장하는 거냐고 입 틀어막고 사진 봤다는 여자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시대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문화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자신을 일배 비교하지 말라고 여성시대와 덕후 같은 여초 커뮤니티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혐오가 fm을 여시를 악마화했다는 건데 그럼 저 글들을 작성한 여자들은 뭐란 말일까요? 여러분은 여성시대가 정말 악마가 아니라 천사들이라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남성들은 절대로 볼 수 없게 폐쇄적인 방벽을 쳐놓고 저렇게나 범법적인 발언을 화끈하게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오늘 저는 폭로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보고 개빡치셨다면 은희 팥빙수 하나 사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악마화되는 이유는 이들이 악마 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